안녕하세요 요기조기입니다 오랜만에 포항죽도시장 대게 맛집으로 유명한 연달아 횟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죽도시장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재래식 시장입니다 바다가 보이고 오감팡팡 죽도시장 큰 입간판이 보이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주안주 포항과맥이 지금 우리 자기 정신 못차리고 있군요 자기야 좀 참아주라 죽도시장 24시 대게회 거리 도착 우리가 먹을 대게집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야 딸랑 오라 대게다 야호 심싱한 대게가 수족관 가득해요 자연산 바지락 빛깔이 예술이네요 뿔고동도 있어요 자기야 멍게다 뭐하노 아이 징그러워 개불 우리 자기는 침을 질질 흘려요 낙지 보세요 너무 귀엽죠 낙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숨을 내쉬고 있어요 귀여워 찜통의 대게와 바지락이 스팀 속으로 쏘 스팀의 열기가 느껴져요 쉬이 사장님의 해손질 신공중 손놀림이 예술이군요 우리 자기는 대게 수족관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못말린다 못말려 사장님이 대게를 손질하고 있어요 저도 턱 빼고 침 흘리고 있어요 꿀꺽 와우 보세요 한상 가득 상차림이 들어왔어요 우리 자기는 지금 폼폰에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나도 지금 인스타에 인생샷 올려야지 스키다시 종류도 다양하고 뭘 먼저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나는 대게부터 공약할까 해요 내게 보세요 지금 행복해요 매운탕 보글보글 죽도시장 대게 맛집까지 왔는데 이슬이가 빠지면 석하겠죠 자기야 오늘 신나게 달려보자 우리 자기를 위해 제가 대게를 손질해 주었어요 아세요 내 사랑 포항이시니 저 잡는 줄 알았어요 간만에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쭉두시장 대게 맛집 연달아 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